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 땅에 있습니다 세겜 땅은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세겜 땅을 만났어요 이 세겜 땅을 지나가는데 야곱이 볼 때에 세겜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까지 가야 되는데 그만 세겜 땅에 주저앉아서 정착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한 10년 정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만 되는 장소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다가 야곱이 그만 큰 사고를 세겜 땅에서 당합니다 여기 창세기 34장 1절부터 보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속증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딸 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기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번창하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야곱의 지금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아마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아시겠지만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이 몹쓸 짓을 한 이 추장이 그래도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추장이 야곱에게 부탁하는데 딸 디나를 제게 주십시오 디나만 제게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한례받는 민족이고 당신들은 한례가 없습니다 한례받는 우리가 한례받지 않는 당신들하고 사돈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당신들 남자들이 다 한례만 받는다면 우리가 당신들하고 사돈지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세겜 땅의 추장과 그 땅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일단 추장이 너무나 디나를 좋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즉시로 다 같이 한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례받고 3일 지나서 고통이 극에 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아들들 중 시몬하고 레이가 세겜성을 습격해서 한례받고 고통 중에 누워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계획했던 일이에요 참 잔인하고 악한 일입니다 동생을 욕보인 것은 추장 한 사람인데 아무 죄 없는 세겜성의 다른 모든 남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다 죽인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졸지에 남편 잃고 아빠 잃은 그 아내들 자녀들은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야곱의 가문에 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여기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요 여기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한 족속과 부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무엇보다 걱정이 되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나를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이번에 완전히 멸절되는 거 아닌가 야곱에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이 세겜 땅에서 별 탈 없이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세겜 땅에서 일생을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신앙에 잠을 자는 야곱을 깨우시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세겜 땅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제까지도 야곱의 인생 노정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풍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정말 야곱에게 최고로 힘들고 최고로 어렵고 최고로 두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거의 10년 동안 세겜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의 신앙도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퇴보하고 심령이 어두운 상태 게다가 육신적 세상적으로도 큰 시험과 시련이 닥친 상태 한마디로 영육간의 최악의 상태를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기억시키고 이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서 옛날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베델은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일생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결단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육간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야곱에게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야곱에게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 베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환란을 만나든지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란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나를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이 안 될 것 같아도 더 이상 나아질 만한 가망이 전혀 안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꼭 인생의 환란이 아니라도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세속의 자리 그게 바로 나의 세겜 땅이에요 세속의 자리, 안주하는 자리 나의 세겜 땅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나만의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은 모든 세간을 다 정리하고 대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가 먼저 했던 중요한 일들이 그 다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스스로도 준비했고 가족들에게도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그랬죠 이방신상을 버리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신상을 버리라 이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신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야곱 자신은 이방신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방신상을 가지고 다니고 이방신상을 마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까지 온전히 제재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일이 그 자기 안장 밑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겨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이 물론 큰 우상도 있었겠지만 작은 우상들이 더 많았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고 그래서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고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마음에도 의지가 되고 위안도 되고 그런 우상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저라고 빌고 그것도 물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아무리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것을 자기 몸에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것 때문에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가증된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무슨 불상이나 큰 우상 앞에 가서 저라고 빌어야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눈에 띄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도 마음 속에 무언가 세상에 잡다한 미신의 영향을 받고 그런 미신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 의지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주팔자 보고 결혼하기 전에는 궁합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자식을 낳아 주십시오 내 자식이 좀 더 복을 받을까 생각하고 학생이 입시 보러 가는데 뭘 먹습니까 찹쌀떡 찹쌀떡을 먹어야 철썩 붙을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미신이고 우상 숭배 사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온갖 잡다한 우상 사상을 삶 가운데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앙의 왕 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경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애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된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재해버릴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오염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오물이 몸에 묻었으면 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정말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된 거룩한 나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와 욕심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공로로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의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만큼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을 품으면 품은 것만큼 나의 몸과 마음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죄와 욕심을 철저히 회개하는 내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욕을 했어도 발은 계속 씻어야 한다 목욕한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중생한 것을 가리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중생한 신자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에 거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나의 죄와 욕심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양치도 하시죠 육신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루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있는가 그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죄와 욕심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행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손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참 손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손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죄악 세상과는 구별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실제 세겜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여자들 같으면 그들이 즐겨하는 세겜 사람들이 즐겨하는 장신구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풍속에 휩쓸려서 세상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행실과 모습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듯이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옷을 입듯이 과거 세상 풍속을 따라 살던 행실과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그 행실과 모습을 바꾸어야만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세계에서 살기 원한다면 나의 행실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습관을 쫓아가고 바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것 그것은 세상의 의복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사람처럼 나타나고 그런 모든 의복들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별된 행실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서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4절도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식솔들이 야곱의 결단에 순종했지요 순종해서 따른 겁니다 모든 이방신상을 야곱에게 건네주었어요 또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이것은 세겜 땅의 장신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세겜 땅에서의 모든 삶을 완전히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보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야곱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딸 디나가 정말 몹쓸짓을 당하고 아들 둘은 그로 인해서 산륙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가족이 한순간에다 몰살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사면 고울들로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야곱을 감히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야곱의 길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두려워할 만한 일 염려할 만한 일 주저할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살 길 야곱이 참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죠 야곱이 살 길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나만의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방신상을 버렸습니다 이방신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온갖 잡다한 미신 우상사상 그런 거 없나요 제가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별 쓰잘데기 없는 세상에 잡다한 사상에 영향받아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미신사상 우상사상 그런 거 철저히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결케 해야 한다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욕심을 찾아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날마다 그 죄를 찾아서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욕심을 찾아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도 요즘에 하는데 유치부 설교하면서 회개를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얘네들한테 회개라는 말도 어려운데 그래서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작년에서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회개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사이에는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는 안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의 죄를 찾아서 욕심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합당치 못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욕심을 품지 않게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게 참신자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바꾸라 그랬습니까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이것은 행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은 모습 그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세겜 땅에서 참 안타깝고 무섭고 두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력을 기억하고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겜 땅에 머물러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나만의 베델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이방신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죄와 욕심을 찾아 회개하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의복을 바꾸어서 이제는 세상 사람과 같았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같은 모습 천국 백성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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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